오늘도 바오세미농원에 텃밭에 심어놓은 주목나무를 전지와 전정을 해주고 있습니다. 큰 전지 가위로 싹둑싹둑싹둑 하고 주목나무를 전지를 해주는데 전지 가위에 따라서 나무가 예쁜 모양으로 수영도 잡아주면서 작품으로 변해갑니다. 텃밭에 심어놓았던 주목나무가 이제는 이게 심어놓은지 거의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생을 심어놓은게 이렇게나 크게 자라있습니다. 그래서 작품하기 전하고 전지로다가 모양을 내줘가면서 전정도 해주어가면서 이렇게 예쁘게 다듬고 있답니다. 텃밭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이제 제법 20건처럼 이렇게나 이렇게나 예쁘게 되었습니다. 이 주목나무는 얼마에요? 하고 물어봐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. 얼마이냐구요? 글쎄 내 생각에는 나무 하나에 한 10만원? 15만원? 글쎄 잘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전지로다가 전지해가면서 전정하면서 작품으로 예쁘게 만들어 놓았답니다. 확실히 이렇게 다듬은 나무는 엄청도 예쁜 것 같습니다. 그 옆에는 접시꽃도 많이 심어놔서 이제는 접시꽃도 예쁘게 필 것이고 텃밭에 심어놓은 주목나무가 눈을 호강시켜줍니다. 날씨도 좋고 고생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예쁜 주목나무로 작품이 되었습니다. 이 나무 얼마에요? 와 내가 영상 찍으면서 이제 3분 32초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. 예쁘지 않나요? 바우세문 농원에 텃밭에 심어져 있는 주목나무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손나무도 많구요.